경찰한테 협조 공부 보냈죠? 네. 교통과에서 안 난 납치한 랜드카 동선 뒤쫓고 있으니까 곧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절대 두 사람이 눈치 못 채게 해야 돼. 경찰에 연락한 거 알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. 네. 저는 저쪽으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. 아, 대체 어떻게 알고 쫓아온 거야. 따돌린다고 따돌렸는데 어떡하지? 세란아, 안 되겠다.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지. 이러다 애 잡게 생겼다. 어디야? 조금만 기다려. 이 근처는 예전에 왕 회장 비자금 창고 있던 곳인데요? 설마 거기에 숨었을까요? 저는 우선 동네 민박즙부터 훑어볼게요. 저는 반대편으로 가볼게요. 아니, 그래요.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요. 강세란! 강세란! 거기 앉아!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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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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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딸 어딨어? 아! 말해! 어딨냐고! 아! 몰라! 왜 나한테 물어! 네 딸하고 나하고 무슨 사관이라고! 너희 엄마랑 싸고 내 딸 들어간 거잖아! 말해! 강세란! 야! 나 어딨냐고! 야! 야! 몰라! 모른다고! 아! 다승 씨, 괜찮아요? 얼른, 얼른 강세란 잡아요! 아, 피 나잖아요! 얼른 강세란 잡아요! 엄마! 엄마! 안 놔 두고 얼른 가야 돼! 얼른 가자! 강세란! 저것들이 어디 숨어 있었어?